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도 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폭염에 폭염에 지속되더만은 오늘은 비가 내리는 날인데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폭염이 사라질 줄 알았더만이만은 아직까지도 무더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반도체산업단지 그러니까 용인반도체산업단지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꿈꾸고 있으면서 126만평이 개발되는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고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220만평이 개발되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이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백디오라는 말과 같이 지금 반도체산업이 활성화될 때에 이때에 용인반도체산업단지도 하루빨리 다른 저기보다도 빨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빨라지면서 용인반도체산단에 첫 삽은 과연 언제 뜨게 될 것이냐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용인시 국가산업단지 바로 삼성입니다 반도체 메가크루스터에 대해서 5개기를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총 6개의 팹이 백치가 되고 예타 면제를 하고요 투자유치가 확대를 해서 종전에 300조에서 360조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7년까지 팹 6기를 구축을 하면서 360조가 투자 된다는 이 내용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 두시면 좋겠고요 시스템 반도체 강화를 하면서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팹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6개의 팹공장이 건설된다고 한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이 됩니다 용인시 처인구죠 정부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당부를 해서 용인시 엄청나게 지금 이상일 용인시장을 빌드해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해서 용인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국가 산단 애정지 삼성이 투자를 하는 220만평에 360조가 투자된다는 바로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2042년까지 36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국가 산단 부지로 선정된 이동 난사업 약 220만평에 그 일대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펩 공장이라고 그러죠 펩 6개를 구축을 하고 국내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기업 150곳 이상을 입주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6개의 펩 공장과 150여개의 소부장이 들어오는 그러한 조감도가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전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민간 투자를 사실상 전담할 뿐 아니라 그 규모도 확대를 했습니다 펩 구축을 기존의 5기에서 6기로 늘리면서 당초 예상했던 투자 규모 또한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징액이 됐습니다 대신 투자 기간도 5년 더 늘어나면서 삼성전자가 장기적 집중적 투자에 나선 것은 메모리 분야 초격차 경쟁력을 이어가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 점유율을 확대해서 적극 뛰어든 점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20만평에 360조가 투자에 드는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도로 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실제 용인 국가산단의 직계들 펩도 시스템 반도체를 담당하고 앞서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 1등 목표를 담은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1위는 대만의 TSMC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는 사진은 지금 평택에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의 엄청난 1기 2기 3기 4기까지 완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뒤를 쫓는 삼성전자는 점유율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인산단 조성으로 기존의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까지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자 여기 나와야 하시피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가로기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쪽으로 왼쪽이죠 서쪽으로는 용인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원삼 SK하니스 반도체 클러스토로서 120만평에 120조가 들어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처인구는 용인시 처인구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오늘의 핵심 주제가 여기는 공사가 지금 시작됐고 착공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삼성의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도 빠른 시간내에 지금 착공을 하기 위해서 동본서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삼성전자가 착공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에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2026년 말에 부지를 조성해서 2028년에 첫 공장 팩 공장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앞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당기는 노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조기 착공에 대한 관계 부처와 삼성전자 간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상생회화 관련됐고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의 반도체 산업단지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안성시와 같이 토지트사에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에 있으신 분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인국가산단은 착공전 절차를 통상 7년이나 걸리는 것을 3년 6개월로 축소시간을 전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첨단산업의 기술변화 속도에 발맞춘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용인원산면 일대에 반도체 크루스토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SK하이닉스도 바로 여기죠 126만평이 개발되는 당초 계획보다도 1년 앞당겨서 내년 3월도 아니고 1월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6만평 규모 부지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할 팩 4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1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용인을 중심으로 삼성, 삼성전자는 평택, 화성, 수원이고요 SK하이닉스 2000에 그리고 원삼 SK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및 벤처, 스타트업, 성남판겨울을 한때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크루스토 조성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적기 조성을 위해서 도로, 용수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소요비용은 공공부분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반도체,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될 용인반도체 크루스토를 주목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령은 국기산업동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이 보고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345kV 규모의 송전망건설사업의 예타면제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용수공급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산단 내 전력과 용수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220만평과 그리고 이쪽은 덕성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동남사만 하더라도 45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둔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연구소는 용인과 안성시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인 만큼 용인시 반도체라든지 용인 안성시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코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동남사의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크루스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빨리 움직이고 첫 삽을 빨리 뜨겠다는 그러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폭염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용인시 토지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